하늘로야! 하늘로야!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 두 번째 강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옵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의 뭐와 같지요? 보통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고백 고백은 내가 너 좋아해 라는 것은 사실인 글을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읊는 겁니다 내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뭐라고 했죠? 강구 그럼 강구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강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되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기를 바란다는 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거죠 먼저 뭘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다는 게 무엇인가?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오는데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 없이 다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든 완전 교체가 되든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것이 다 악함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이 땅에 있는 문화가 전부 다 기독교화됐을 때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끔 모든 민족들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 다 잘못된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면 쉽게 말하면 완전한 통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안 계십니까? 통치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권적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 이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라는 그 의미는 뭐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창조 시의 질서가 파괴되고 죄로 오염된 만물과 인간에 대한 회복의 완성 그러니까 이 회복의 완성이라는 말은 구성의 송치입니다 구성의 송치 그렇단 말은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온 우주가 충만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점진적이란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점점점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성격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본디오빌라도의 질문처럼 뭔가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이해해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 영적이어서 정말 성스럽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온다면 볼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 했잖아요 너희가 볼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만 볼 수 있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똑같은 만 새로운 것 그럼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영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번 한번 중요한 데 읽어보겠습니다 2번 큰 2번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원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중생인들에게 심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관점으로 본다면 다 도달한 겁니까? 다 임했습니까? 아니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모든 사람이 이 성도 택자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권세의 역사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아직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대해야 할 정말 소망을 가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도래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아직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 말의 뜻은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글들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제가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은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믿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하라타가 되겠죠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미 도래한 당신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여 내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인 겁니다 이를 두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의 임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세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에는 어떤 겁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망의 나라 이 천국이 속히 올 것을 기다리고 그 종말론적을 견지하고 있다면 아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도했구나 아 하나님 언제 오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겠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 성도의 분명한 임무라는 것을 칼빈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온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장차 완전한 모습을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그 나라가 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답게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강구의 제목임을 꼭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진실한 강구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은 1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구역원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는 강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하는지 두 가지로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다시 우리에게 올 거라는 확신과 믿음 고대를 갖는 것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여 삶의 영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꼭 구역 모임으로 모여주시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하여 삶의 영위함으로 나눠보시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